유원지에 가면 제일 재미없는 놀이기구가 무엇일까요? 연인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타는 일 아니면 탈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기는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사실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밑을 쳐다보면 제자리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고란드입니다. 또 돌고 또 도는 놀이기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기구 같아요. 그 놀이기구가 가장 재미없는 놀이기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면 늘 회전목마가 생각입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면 늘 회전목마가 생각입니다. 백성들의 돌고 도는 이 죄의 사이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요오수아가 죽자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요오수아가 죽자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오수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다니 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오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에 모아 왕 에그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이 주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주의 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가 모아 왕 에그론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에逆らわせ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오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의학대했으므로 진계의 연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좀 좋아졌나 싶더니 또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노예화,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압제 때문에 힘들어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백성들의 삶이 좀 편해지나 싶더니 이제 다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은 고난에 처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막내 아이가 형이 공부하는데 뒤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래도 들을 애가 아니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두 팔을 붙잡고 힘을 꽉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아팠는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맨나사이. 모시마생. 고맨나사이. 모시마생. 잘못했어요. 이제 안할게요. 잘못했어요. 이제 안할게요. 보육원에서 배운 말인지 껄빛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었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다는 이 녀석이 쏜살같이 다시 형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팔에 힘을 주어서 아프겠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팔에 힘을 주어서 아프겠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아프니까 잘못했다고 했고요. 지금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 제재가 풀리니까 또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괴로웠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찾은 거예요 그들은 힘들게 된 원인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좀 풀리려고 하니까 또다시 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힘듦과 고통을 겪고 나서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서는 사람이에요 또한 부류는 좀 풀리나 싶더니 또 힘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몇 년 전에 이민정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빨리 자립을 하고 싶어서 죄님께 직장을 구했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8시만 출근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환경만 보다 보니까 매일이 감사가 아닌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죠 주님 나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いつまでも私가こういう仕事を 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か? 예비하셨다면서요 결혼을 언제 하는 거예요? 備え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 결혼을 언제 하는 거예요?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동경에 311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연이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한국에 잠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응답인가요? 내 마음 너무 좋았어요 이제까지 그나마 모아노은 돈 다 한국에서 써버렸어요 신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도 없고 일도 없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된 거예요 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은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불만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신세한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다람쥐가 체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리스가 마우시그루마을 마우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리스가 마우시그루마을 마우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빨리 이 상황이 바뀌어서 안정도 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모든 원인은 체바퀴를 돌고 있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기를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당시 민정자매님에게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죄는 짜증이었습니다 작은 짜증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받을 축복을 다 날라가버리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삶의 길을 막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안 이상 바꾸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바퀴에서 내려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우시의車에서 내려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응답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므로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억눌렸고 영적 암흑이었던 사사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인가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쫓았던 사람들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쫓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들이 바로 한나이고 사무엘이며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롭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고 또 울부짖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의 악순환에서 나올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는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자기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의 악순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쫓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